우리 제게 다양한 애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체육계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충남도 인권위원회가 운동선수의 인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수들의 인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향, 이진수 충남도 인권위원장, 김혜영 충남도 인권센터장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포츠계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좀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나치게 수직적이고 좀 강압적인 문화 때문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어제 그제도 뉴스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인권 침해 문제가 스포츠계에서만 유독 일어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인권 침해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 왔는데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성숙한 인권 감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스포츠계 쪽에서는 폐쇄적인 문화라든지 또 네트워크가 워낙 인적으로 관계가 좁다 보니까 그동안에 억눌려왔던 부분들이 이제 비로소 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세트장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스포츠계에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문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스포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반드시 1등을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성적을 내야 한다고만 생각을 하지 그 선수가 건강이 어떤지 또는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또는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시각이 지금 스포츠계의 인권 침해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 좀 인권 침해를 당해서 상담 등의 도움을 받는 사례들이 우리 충남 지역에서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도우나 시군에 소속된 선수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이번에 실시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감독에 의한 어떤 갑질 그리고 폭언 이런 문제도 있었고 특히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실태 조사는 실시하면서 저희가 이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하고 구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혹시 내가 피해자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하고 지금 일부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충남 지역에 좀 만연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충남만 특히 유독 많다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국이 대동서의 하리라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선수들의 인권 그리고 학생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지도자님들을 뵌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도자님들이라면 스포츠계에 지도자님들을 뵀었는데 마치 지도자들이 무슨 침해에 가해 원인이냐 이렇게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시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 말씀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뭔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강압적인 훈련이 동반되고 또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권위적인 관계들 속에서 폭언이나 희롱이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살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스포츠 인권은 인권분의 중요한 의제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렸던 스포츠 인권 컨퍼런스도 뭐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이 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컨퍼런스에 개최하게 된 배경과 의미도 좀 짚어주시죠. 우리 인권센터에서 스포츠 선수들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체육부에서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충남이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도 제정됐기 때문에 충남 학생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위원회가 공동의 문제다. 이게 학생과 직장인 선수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국가인권위가 내놓은 권고안이 있으니 스포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책임이 무엇이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론화하자. 그것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서 도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보자는 취지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한데요. 아, 예.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크게는 첫 번째는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의 스포츠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스포츠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거 하나였고요.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인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인권교육과 병행해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선수들이 그냥 드러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 설문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사안을 키치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구제를 위한 시스템을 예를 들면 스포츠인권센터 스포츠,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윤리센터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의 권리구제 기구를 제대로 좀 가동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정의 벽에 막혀 있어서 외롭고 힘든 피해자들 또는 여러 가지 경우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서 시민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스포츠계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을 좀 만들어보자 학부모들도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들도 좀 참여해서 선수들이 더 이상 도구로서 이용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럼 이 정기 실태조사는 좀 보통은 이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겁니까? 충남도 문제는 센터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것 같고요. 학생들은 실태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실태조사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할 생각이고요. 차후의 실태조사는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지도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협의를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센터장님, 충남 인권센터에서는 직장인 선수 인권 실태조사도 진행했다고 하죠. 어떻게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은 지금 최숙현 선수가 경주시청 소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번에 광범위하게 실태조사를 했어요. 충청남도에서도 시군이랑 체육회 소속 선수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인권센터에서 맡아서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하면서 특별히 역점을 뒀던 게 뭐냐면 선수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예를 들면 익명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조사를 해야만이 또 선수가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는 인권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성폭력 전문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이분들을 투입을 해서 전수조사를 개별적으로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거의 뭐 가반수 이상의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1차에서는. 그래서 1차 조사를 끝내고 저희가 이제 2차 조사를 좀 더 구체화해서 좀 이거를 좀 구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2차 조사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줄었다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선수들이 1차 때는 설문제에 많이 답도 했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2차도 또 우리가 한 가반수에 해당하는 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피해 진술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현실이 지금 선수들이 자기 얘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건 사실은 이제 감독님이 모든 걸 권한을 지고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자기가 얘기한 게 혹시 감독한테 알려질까 봐 그렇죠. 그런 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한 이번에 최종적으로 몇 개 팀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구제 조치 권고를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좀 어떤 점이 좀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얘기를 해봐야 이게 나만 낙인 찍히는 게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게 많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이다 보니까 또 인맥으로 이루어진 관계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선수 진로에 지장이 없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이제는 이런 피해 진술을 하셔서 한번 이거를 저희가 구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도 결국에 가서는 말씀을 못 하시고 이거는 차후에 어떤 인권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해결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자기 피해를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이런 게 반드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실질적으로 통해서 앞으로 좀 개선 대책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게 합숙 생활입니다. 합숙 생활이요? 네. 그 숙소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선수 한 2명에서 3명이 방 하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합숙소 1개에 한 5명에서 6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거기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나오려고 할 때 화장실이 뭐 1개라든지 이러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선배들 먼저 또 사용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선배랑 후배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청소나 빨래는 막내 선수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방문을 노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 또 이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숙소에서 뭐 예를 괴롭힘이라든지 따돌림 또는 폭언 이런 것도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감독이나 코치들이 숙소를 또 출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선수들이 편안하게 숙소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 봐서 이 숙소를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1인 1실이라든지 또 선수가 자율적으로 합숙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 합숙소 생활도 있는데 또 그 성폭력 문제가 저는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기를 드러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존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이 이번에 나왔었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게 사건화되지는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피해자들이 비난받는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2차 피해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컸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만약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법률지원 서비스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이런 상담 치료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게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기가 힘든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에 대책을 세워서 뭔가 피해자들이 말할 수 있고 그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이런 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위원장님 스포츠 분야 방금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선수들이 학교 스포츠를 통해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인권 침대가 없도록 대응할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요하죠. 학교를 통해서 성장해서 또 성인 선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합숙 문제도 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학생 때부터 합숙이라든가 폐쇄적인 곳에서 권위적으로 강압을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지도자나 코치나 감독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거든요. 성적을 내야 이 선수들의 장래가 보장된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채용 계약 문제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성적을 내야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거나 이런 것을 여전히 국의를 선양하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미래를 보장하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선수로 모두가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프로 선수로.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는 있지만 누구나 선수로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프로 선수로 성공하지 않더라도 스포츠를 해온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대우가 평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랑 직결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프로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갈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강압과 이것들이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스포츠 인권의 문제가 스포츠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그 문제 중에 하나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적 위주라고 하는 것, 능력 위주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해결을 위해서 특히나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은 아주 전면적인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스포츠 분야에서 인권 중심 문화도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노력은 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학교에서는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이 아주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지도자님들도 느끼시더라고요. 아 학생들이 저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스포츠를 통해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엘리트 부로 편성된 학생들도 느끼겠죠. 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장례는 부모님이나 감독님이 정해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탐색하고 결정해야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역할이 또 막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이 행정과 지역사회, 체육회 등 유관기관이나 단체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행정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시군 소속, 도 소속 선수들에 대해서 도나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감독한테 맡기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어떤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건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냥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감독이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거를 지자체에서 제대로 좀 점검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점검 체계에 이걸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이 좀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감독 위주로 또는 어떤 체육 관련 단체 위주로 이렇게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구성할 때 할 게 아니라 선수들도 거기 참여를 해야 돼요. 위원회. 위원회가 선수, 선수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제일 기량 경기 성적을 내고 이런 분들은 선수잖아요. 그럼 선수들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체육 행정이 제가 볼 때는 위원회의 선수와 함께 인권 전문가가 반드시 참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체육 행정 자체가 좀 인권 행정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센터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체육이라고 하면 선수들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국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저는 체육을 한다 하더라도 공부도 하면서 체육도 하고 이런 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체육을 어떤 직업처럼 가지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체육을 하고 또 모두를 위한 체육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인권 침해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늘려나가는 쪽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업과 병행이 되어야 하고 충분한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자신의 결정에 따른 운동 선택이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시민들께 같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메달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할 때 이 메달이 폭력이나 억압에 의한 메달이 아니라 정말 모두의 노력이 담긴 메달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만 해서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체육계 인권 개선 대책에 대해서 이진숙 충남도 인권위원장, 김혜영 충남도 인권센터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시 토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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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